안녕하세요 저는 중소도시에 사는 50세 후반 여성입니다 대문 앞에서 왼쪽으로 10분 걸으면 시내고 오른쪽으로 꺾어 10분 걸으면 논밭 비닐하우스 나오는 요상스러운 곳이죠 저는 팔순되어 가시는 어머님 모시는 부녀회장으로 분주하게 살았는데 어머니 가시고 남은 힘을 주체 못해 요즘 에어로빅단입니다 멋대가리는 좀 없지만 또 착해서 데리고 살 맛나는 남편하고 둘이서 등 긁어주며 살고 있죠 셋이 등 긁다가 하나 빠지니 적적합니다 좋은 것도 그렇다고 나쁠 것도 없던 시어머니신데 막상 가시니 그립긴 하네요 그러게 정의란 게 무섭다고 하나 봅니다 뭐 우리 시어머니는 이제와 말이지만 전형적인 대한민국 시어머니셨습니다 매일 보지만 특히 못난 자식을 옆에서 모시는 자식보다 더 아끼고 챙겼죠 사실 대한민국 며느리치고는 만만치 않은 성격이라 옆에서 대놓고 틱틱거리고 한소리씩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저라면 시어머니처럼 안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보고했습니다 어차피 잠깐식들 들렀다 가는 개들 보내면 쭉 나랑 있을 건데 무슨 자신감이셨는지 특히 서방님네 내려올 때면 사람 앞에다 두고 핍박받는 노인네처럼 눈물바람에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병원도 안 데려다 준다 심지어는 밥도 안 준다고 하시는데 급체 장염으로 응급실 가서 링거 맞고 와서 하루 딱 굶은 거 가지고 한 5년을 우려듯 심지어 아 참 엄마도 형수님이 그럴 리가 있어요 언제는 또 형수 없었으면 진작에 죽었다면서요 엄마 속 갑갑하다고 하니까 손 따드리고 등 두들겨 드리고 설사하신 거 빨다가 안 되겠다며 그 한밤중에 119 마중 간다고 큰 길가까지 들쳐 업고 실려 가셨다며요 형수님 엄마가 그냥 저희 반가워서 투정 부리시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런다고 작은 집에서 모셔가나요 혹시라도 어머니가 따라 나선다고 할까봐 몸사리고 밥 먹자마자 차 막힌다며 쌩하니 내빼더구만 저런 일 생기면 속상한 마음에 퉁탕쿵탕 집안일 하는데 소나기 위에 힘이 들어가 저도 모르게 소란스러워지죠 다 떠나고 결국 저랑 단둘이 괜시리 뜨끔해서는 슬금슬금 눈치 보는데 어머니가 그런 소리 하시는 이유를 저는 압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도 어쩜 빈말이라도 어머니 같이 가서 서울 구경해요 말 한마디 없을까 싶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서방님 마음대로 할 일인가요 동서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하지만 어머니는 방심하고 순순하게 엮이고 편히 대할 수 없습니다 자식끼리 이미 다 이야기 된 일인데 어머니 저러실 때마다 또 속이 상해 그렇게 밉다 곱다 하며 살았습니다 공무원이셨다는 시아버지는 경운기 사고로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하셨답니다 퇴근길에 동네 주민을 만났는데 타시라 타시라 하는 것을 한사코 거절하시다 타셨다는데 그만 다리 밑으로 굴렀다고 합니다 참 이야기 들으면 더욱 기가 막힌 게 딱 다리 20미터 정도 앞두고 올라타셨대요 뒤에서는 다들 갈 운명인갑다 어쩜 그렇게 한순간에 맥없이 가냐며 한소리씩들 했죠 남편은 둘이나 대학 다니려면 힘들다고 서방님 지원하라 하고 대학 중퇴하고 내려와서 시아버지처럼 공무원 됐습니다 서방님은 과외하다가 지금 동서를 만나 신세 쫙 폈고요 그래 이쪽은 우리가 있으니 서방님네만 잘 살라고 기대도 왔는데 어머니가 자꾸 그러십니다 평소에 사이가 안 좋으면 억울하지는 않아요 시어머니는 큰아들은 없어도 살지만 저 없이는 못 산다며 너 같은 효부 없다고 제 손잡고 가끔씩 감동하시기도 하는 양반입니다 어머니가 저 배신 때려가며 괜시리 스스로 천덕구럭이 되시는 것에 제가 더 부들부들하는 것도 있죠 우리는 한 달에 어머니 용돈을 수시로 드렸는데 다 합치면 못해도 30이었습니다 작은 서방님네 1년에 두 번 내려오며 봉투에 100만원 넣어드리는 거 가지고 그러신가 싶어 하도 답답하고 서운해서 제가 어느 날은 달력종이 쫙 찢어가지고 가계부 탁 펼쳐놓고 어머니가 가져가신 돈 한 달 정산해서 쭉 어머니 붙들고 알아듣게 설명드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시고 살고 있으면서도 용돈도 더 많이 드리는 거라고요 물론 소용은 없었습니다 돈 욕심이 아니라서였죠 어차피 그 돈 임자는 따로 있고 어머니는 그냥 오랜만에 본 아들하고 더 있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그 돈 임자 때문에 둘째 아들내가 더욱 어머니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서로 입장이 짐작되어 저는 더욱 속상했죠 저는 위로 오빠 셋, 저와 여동생, 그리고 그 밑으로 또 남동생 셋, 8남매 집안입니다 화목은 모르겠고 복작복작 전쟁터 같은 집이었어요 어릴 적엔 친정집이 가난하다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늘 바글바글 꽉 차 있어서죠 그때는 몰랐지만 커서 당시를 생각해보니 가난? 가난하다는 말로는 택도 없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하긴 한 끼 10인분 밥솥으로 어림도 없어 커다란 가마솥 올려놓고 밥지는 난로가 따로 있었어요 요즘 10킬로짜리 쌀포대는 며칠도 못 버티고 돈 납니다 그러니 돈이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면 한 박스 20개 들이가 한 끼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다들 백고래가 커서 그것만으로 서운해서 밥 말아먹었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이쿠야 싶은데 오빠들이 일하기 시작하고 형제들 하나 둘 성인이 되면서부터 친정엄마 아빠 얼굴에서는 윤기가 돌았습니다 자식들이 두당 10만원씩만 쥐어줘도 80 아닙니까 저희는 친정어머니도 노인네 치고 작은 키가 아닌데 아버지는 동네 시름대회에서도 소도 타오신 덩치 좋은 장사십니다 그렇게 가난했어도 다들 어찌나 잘 먹고들 컸는지 우리 형제들 모두 귀고리 장대하고 큰 편인데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또 여자 첫째라고 조금 신경 써서 옷도 사오고 하셨는데 그 덕에 소식적 남자 좀 울리고 다녔죠 제가 또 생김새만 보면 늘씬한데다 새침스러워서 뭐 머스머들이 아주 살살 녹더구만요 원래 성질이 귀찮은 거 질색이라 톡 쏘아붙이면 그럴 줄 알았다며 천상 여자라고 또 아주 자지러집니다 그러면 뭐하나요? 집에 오면 오빠 레슬링 기술에 걸려서 땅바닥에 뒹굴리는 신세인데 오빠놈들에게 이쁜 척이 통합니까? 그러면 더 굴려지는걸요 배 꺼진다고 얌전히 있으라는 호통 속에서도 우리 팔남매는 그렇게 방구석에서 이불 탁 깔아놓고 뒹굴며 자랐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옆 동네 제법 먹고 산다는 집이라고 중신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포마드 발라서 윤을 내고 가르마를 칼같이 가른 남편은 제법 멋을 낸 상태에서 물방울 원피스 찰랑거리며 앞자리에 있는 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죠 딱히 더 공부해야지 생각 없이 선을 본거라 저에게 홀딱 반한 것이 분명한 남편이 딱히 싫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형 따윈 없이 그놈이 그놈이란 생각에도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가자 싶어 질문하나 하고 마음속으로 오케이 했습니다 레슬링요? 아 아니요 전 그런 거 싫어합니다 복순씨 스포츠 같은 거 저는 관심이 없어서요 군대 가서 태권도 하는데 저는 영 소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질문하세요? 김일인이 역도산 뭐 그런 분들 좋아하세요? 다소 뜬금없기도 한 레슬링 좀 하시냐는 제 질문에 순진하게 손을 내젖는 모습에 만회안나 부부싸움을 하게 될 경우 저만의 비밀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된 저는 무척 흡족했습니다 당신은 키 180 넘는 몸무게 90에서 100 언저리 되는 멧돼지 같은 오빠 셋 남동세 셋하고 씨름하며 저도 모르게 습득한 전투력이 일치월장하던 시기로 힘은 딸리지만 나름 연구한 기술과 날렵한 치고 빠지기 전법으로 저 짐승들을 하나 둘 제압하게 되면서 한참 기세가 높던 시기였습니다 남편은 제 여성스러운 외모와 정반대인 시원시원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데 일평생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제 편입니다 제 비밀기술을 발휘할 정도의 사고나 분란을 일으키기는커녕 시집아서 답답해 죽겠는 저를 위해 성격까지 제법 바꿔 말수도 좀 늘었습니다 시집아서 보니 시댁은 친정에 비해 절간 아니 공동묘지였죠 늘 방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덩치들이 방안을 꽉 채우고 전투적인 식사에 익숙했던 저는 세모의 같이 조그만 밥그릇을 앞에 두고 끼작거리는 어머님과 남편 모습이 적응이 안됐지만 눈치 보지 않고 고봉밥 퍼다 먹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은 첫술을 뜬다고 젓가락 들이미는 양반들이었죠 그게 웬일이냔 말이죠 어머니는 한 수저 푹 떠서 입에 넣고 시작하는 저를 보시곤 밥을 참 맛나게 먹는다며 숟가락 찾아 드시더라구요 자고로 밥은 복스럽게 먹어야 복이 옵니다 안 먹으면 차라리 안 먹었지 일단 밥상머리 앞에 앉아서는 집중하고 열심히 밥그릇 비워내야죠 남들은 며느리 먹거리 가지고 눈치 준다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것은 없으셔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래 어머니 남편 밥그릇 크기 살살 늘려가며 열심히 챙겨드렸습니다 남는 것은 밥심밖에 없었으니까요 제가 의사 간호사는 아니지만 골고루 맛나게 잘 드실 것으로 챙겨드리니 그 연세에도 뽀얗게 한입을 납디다 손을 줄이고 줄여도 여전히 커서 남는 음식 옆집에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집에서도 넘겨다 줍디다 새댁이라고 수줍기는커녕 오며가며 음식 싸나르니 몇 달 만에 동네 최고 마당빨이 되었죠 하여간 음식처럼 사람 사이 끈끈하게 있는 악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감같은 고요와 평화를 깨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저와 동갑이지만 진작에 사고치고 좋은 말로는 시짐 나쁜 말로는 살림차린 신우이입니다 여러분은 전생의 악연을 믿으시나요? 설마설마했던 그 말 저는 신우를 보고 겪으며 그 말을 믿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 신우는 제 전생의 악연 맞습니다 동갑신우는 생일이 저보다 하루 늦어요 이거 이거 원수같이 저 따라 태어났다는 증거 아니냔 말이죠 신우는 저 시집와 30년 되어가도록 마주치고 얼굴 본 사이인데 미운 정조차 안 드는 아주 이가 갈리는 인사입니다 시어머니 제가 밉다 곱다 하는 것도 다 신우에게서 비롯되었어요 이래도 저래도 시어머니 그립고 그립지만 신우 생각하며 시어머니 생각하면 아픕니다 어머니 생각하며 신우 떠오르면 분노 속에서도 역시 또 아픕니다 그래 저는 우리 시어머니 좋은 끝에 밉습니다 차라리 밉다 밉다 서운한 이야기 꺼내야 제가 사라지니 그렇네요 제가 시집올 때 제 나이 스물하나였는데 당시 시댁 옆 옆집 사는 신우아이가 4살이었죠 반란 까져가지고 동네 남자애랑 그렇고 그래서 여고생 되자마자 애품꼬는 남자 집은 동네 창피하다고 아예 내놓은 자식이라며 그냥 이사가 버리고 쉬쉬하며 애 낳고 혼인신고만 올리고 삽니다 신우가 그렇게나 좋아 죽고 못 사는 심해부는 한 살 어려요 그렇게 살림 차린 이 둘은 안방 물건 마당에다 던지면서부터 싸움을 시작하는데 한 달에 한 번 꼴로 지지고 볶으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를 복과되죠 제가 가만히 지켜보자니 이 사람들 일부러 쇼하는 것인가도 싶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요란스럽게 시작하고는 조카를 어머니에게 맡겨놓고 도주한 상대 찾는다고 나가는데 다음날 방실거리면서 둘이 팔짱 끼고서 강아지풀 뜯어들고 비닐하우스 쪽 길로 산책 갔다 오는 걸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고는 마침 잘됐다며 따라 들어와 지인 한편 준다고 밑반찬 털어갑니다 어머니 드실 것까지도요 가만 보니 이게 사람인가 철면핀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조카는 밉지 않은데 참 우리 장조카 제 스타일이죠 밤중에 또 부부싸움 나서 신우손에 자다가 깨서 들려왔는데 못사는 집에도 아니고 왜 이렇게 행색이 꾀재재한지 다음날 아침 제가 싹 씻기고 아침밥을 차려내니 아니 앞에 놓아준 작은 숟가락은 본체만치 하더니 얼음밥 숟가락을 척 들더니 아주 입이 찢어져라 고봉으로 밥을 퍼서 입에 넣는 게 아닙니까? 세상에 그 모습을 보니 우리 친정 식구 생각나 눈물이 핑 돌았네요 외숙모 국 더 주세요 밥도 더 주세요 하는데 어찌나 예쁜지 냉동실 산적 얼려둔 거 열심히 녹여서 얼른 구워줬습니다 아휴 형수님 감사합니다 뭘 저희까지 챙기세요 잘 먹을게요 안 그래도 속이 쌀쌀하다 했는데 확 풀리겠구만 이거 하여간 우리 형수님 음식 솜씨 하나는 알아줘야 된다니까는 희숙이 보고 배우래도 저거 게을러서 배우겠어요 어디 처먹기나 잘하지 희숙이는 아직 잡니다 예 아 오해더라고요 그렇죠 어쩐지 안 그래도 그럴 애 아닌 줄은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냥 확인해 보려고 한 거지 제가 희숙이 의심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깨면 홍철이 찾으러 보낼게요 있는 김에 잔뜩 챙겨 먹여 보내주세요 예예 어머니 남편 그리고 주변에서 형수가 아니라 아주머니라고 부르라고 입이 부르트도록 말해도 심해부는 죽어도 저더러 형수랍니다 개족보가 따로 없죠 따지고 보면 조카들 다른 것은 몰라도 제밥 먹고 컸는데 어차피 손 큰 저야 제 아이에 신우 아이 더 보태진다 해도 어려울 곳 없고 아기제처럼 어린 것들 밥그릇 점점 크게 늘리는 재미가 제법 쏠쏠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큰 조카하고 6살 8살 차이 나는 아들 둘에 신우는 저 큰아들 낳고 또 내리 딸 둘을 낳아서 다섯 아이들을 먹였는데 잘 먹는다 해도 우리 형제들 먹성에 비해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라 거뜬했죠 신우 마흔 넘어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돈 벌겠다며 시내 커피숍에 다닌 적이 있는데 그거 배워서 장사 좀 해본다나 해서 제 벌이라도 하면 시어머니께 뭐라도 가져다 대겠지 싶기도 했고 일단 우리 집이 안 오겠다 싶어 속으로 무척 반겼습니다 근데 아 그랬더니만 한 달도 안 돼서 손님하고 어째고 저쨰떼서 또 집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새벽에 죽어라 문을 두들겨서 열어보니 신우였는데 얼마나 위급한 사안이었으면 마당에 패대기질 하는 소리도 없이 바로 냅다 이리로 도주했나 싶습니다 당장 우리 집이나 그 집이나 애들 사춘기였어서 참 동네 창피한 것들보다는 애들 보기 민망해서 혼났죠 신우가 바로 어머니 방으로 내달려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숨으니 씩씩거리면서 심해부가 따라붙는데 술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얼굴은 시뻘건대다 황소처럼 숨 쉴 때마다 꽃김에 섞여 술 냄새가 어찌나 나던지 일 나지 싶었습니다 심해부는 어디서 주워왔는지 다듬이 방망이 하나 옆에 척 놓더니 어머니 이부자리 및 빵바닥에 푹 퍼질러 앉아 하소연하기 시작했는데 가간도 아니었습니다 나 저거랑 못 삽니다 안 그래도 저거 이상하다 했어요 무슨 놈의 돈을 번다고 설치는지 하필이면 커피 파는 데서 일 배운다 했을 때부터 저거 콧구멍에 바람 단단히 들어갔곤 했다고요 어찌나 여우같이 미래가 어떻고 애들 학비 어쩌고 겁을 주던지 나도 모르게 그래라 해놓고 사내 체면에 주워담지도 못하고 그래 어디 보자 하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커피 파는 집이 새벽 4시에 끝납니까 저게 그렇더라구요 장사가 잘 돼서 문을 못 닫을 지경이래요 에라이 그짓말을 하려면 좀 속아 넘어가게나 해라 나는 커피 마시러 안 다녔냐 어머니 이불 속에서 그것 좀 끄집어 내봐요 얼굴 좀 보게 희숙이 저거 얼마 전부터 커피숍에서 줬다면서 분홍색 삐삐 차고 다닙니다 저거 주머니 뒤져보세요 지금도 옆구리에 차고 있을걸요 아마 서방을 물러보는 것도 유분수지 어느 가게에서 아줌마 종업원한테 삐삐 채워줍니까 예? 요상스럽다구요 지말로는 출근 시간을 자꾸 어겨서 그렇다나? 아니 지 없으면 가게 문 닫아? 나요 그래도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내가 믿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거 희숙이 저게 삐삐 소리 울리면 안절부절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갑자기 답답하다며 산책 나가겠답니다 세상에 밥 차리다 말고 그래요 안 내보내면 안절부절 전화기 옆에서 제 눈치 보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의심을 안 하겠냐구요 아니 숨기지만 말고 저거 좀 끄집어 내보란 말이에요 말하다가 열이 올라왔는지 어머니께 확 달겨드는데 제가 앞을 척 가루 맞고 앉았습니다 술까지 마셔놔서 말이 통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살살 달래야지 섣불리 몸싸움이라도 했다간 당연해질 못할 것 같아서였죠 어머니나 남편이나 비리비리해서 잡고 흔들면 흔드는 대로 팔랑팔랑 나북일텐데 제가 둘은 동시에 지키지를 못합니다 아주버님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뭔데요? 이러시는 이유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냥 심증만 있으신 거잖아요 막말로 아가씨가 자기 돈으로 삐삐 갖고 싶어서 사서 차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요즘은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대단히 비싼 것도 아니고 뭔가 남자랑 그렇고 그랬다 하더라도 애들도 아니고 고작 그딴 거 가지고 40 넘은 여자 꼬여내겠어요 일단 이거 쭉 드시고 입 좀 축이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세상에 속을 얼마나 태웠는지 얼굴이 아주 흑빛이네 보나 마나 빈속에 퍼 넣은 것 같은데 엄청 부대 낄 텐데 아휴 천천히 얘기해요 어차피 잠 다 잤으니까 심해보는 화는 나면서도 그 피곤한지 반은 졸고 반은 울컥하며 중언부언말을 이었습니다 꿀물을 주는 척하고 다가가 다듬잇 방망이를 치마 폭으로 감싸고 저는 슬금슬금 발과 엉덩이를 굴리면서 그것을 빼냈어요 술도 마셨겠다 욱하는 마음에 사고치는 겁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신우는 만나도 꼭 저 같은 남자를 만나서 감히 장모방에 방망이 들고 새벽에 덤벼들게 하는지요 심해부가 꺼낸 말은 참 나이 지긋한 시어머니가 친정오빠인 남편 그리고 제가 듣기에도 남사스럽기 짝이 없어서 대충 표현하겠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민망하고 짐승같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희숙이 저거 나갈 때는 분명 줄문이었다고요 근데 집에서 잔다고 눕는데 폰이 땡땡이야 내가 안그래도 그거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딨냐고요 나 저거랑 못삽니다 못살아요 심해부 말이 사실이라면 저라도 못살죠 손을 더듬더듬 방망이를 찾는 모양이더니 침 튀겨가며 저런 걸 또 봤냐며 이야기하는데 점점 흥분하는 꼴이 아무래도 일 터지지 싶어 제가 어머니 이불 속에 납작 엎드려 숨어있는 신우를 확 이불을 젖혀 끄집어냈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 무슨 일을 당해도 지일이지 거기 휘말리면 보나와나 신우는 어머니를 방패삼아 뒤에 숨을 태고 말리다 복면당할 텐데 그 꼴은 또 제가 못 보지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잊고 있었던 사람 발견한 것 마냥 한숨 쉬시고는 신우에게 사실이냐 묻자 신우야 당연히 아니라 합니다 아니야 엄마 참 저거 엉뚱한 사람 잡고 있어 아 화장실에서 일 보고 축혀입는데 쪽 찢어지잖아 그래서 새로 사입었어 빵구난 거 입고 다닐 순 없잖아 아 별꼴이야 정말 삐삐도 내가 하도 부러워하니까 가게 사장이 나 하라고 주더라 새로 바꿨다고 그뿐이야 아 저 자식 괜히 그래 진짜 믿기지 않는 얼토당토한 소리지만 뭐 믿어줘야지 어쩌겠어요 소리 듣고 온 아이들이 차마 방에는 못 들어오고 밖에서 듣고 있는지 기척이 들려 제가 대충 마무리하고 손님용 이불방에 깔아놓고 어머니 방 윗목에서 여자 자고 아랫목에 남자를 재웠습니다 이두를 감시하고 애들 보내려면 어쩔 수 없었죠 그날은 그냥저냥 지나갔는데 며칠 후 가게 근처에서 잠복하던 심의부가 손님한테 손목 잡혀서 부비작거리는 거 급습해서는 이거랑 사네 못 사네 다시 어머님 속을 뒤집었습니다 신우는 꼬리 말이 아닌 얼굴로 마당에 패대기 쳐지고 또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마침 애들 학교 있는 시간이라 그냥 쥐뜯기라고 내버려뒀습니다 동네에서야 이미 유명한 인사들이니 창피할 것도 없었죠 어머니 애달코 속상하셔서 어쩔 줄을 모르셨는데 실컷 잘 챙겨 뽀얗게 살 오르신다 싶으면 신우가 뒤집으며 살을 쪽쪽 빼놨습니다 처음 술 취해 쳐들어온 이후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잠도 못 주무시고 밥도 채 못 소화시킨 어머니는 한동안 쪽쪽 빠져갔는데 바로 현장 들켜서 너덜너덜 당신 내 앞마당에서 메타짝 받는 것을 보고는 아이의 몸은 배쩍 말라 비틀어지셨습니다 어머니가 달래며 봉투를 쥐어주자 자기가 돈바라고 그러냐며 심해부는 한껏 목소리 높이더니 또 며칠 후 두리는 또 영화관 간다며 시시덕대고 와서는 울엄마 어쩌냐며 말만 하고 손살같이 영화시간 됐다고 내빼는 거 보고 척추를 접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때 저에게 끌어십디다 당신 살아있을 때까지만 저것들 봐달라고 당신 가시면 그때 형제들 하고픈대로 하라고 저것들 당신 아니면 더는 품어줄 사람 없어 내칠 수도 없다고 그렇게 혀를 차며 긴 한숨 끝에 말씀하셨죠 그런 어머니 오래 사시기를 바라는 맘 신우골 안 보고 싶은 마음 반 배반의 감정 속에서 반 이렇게 포기한 채 그냥저냥 떠밀리며 떠밀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우리 애들은 마침 대학이며 직장을 서울 쪽으로 기반을 잡으며 이 꼴 저 꼴 안 보게 됐고 마침 신우 딸들도 직장 따라 다른 곳으로 떠나며 저 집 안 꼴에서 벗어났는데 큰 조카는 아직 집에 있었습니다 당시 30대 중반이 되었는데 10대 후반부터 온 탈모 증세 때문에 말 그대로 의욕 상실 중이었죠 심해부는 다른 건 몰라도 머리숱 하나만큼은 타고났는데 이상한 노릇입니다 딱히 논일 밭일 하는 것도 없이 집에서 노는데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진작부터 병원 좀 데려가래도 금방 새로 난다고 천하태평이더니 나오는 머리카락 보며 신생아처럼 힘이었고 만져보면 부서져 내렸습니다 한창 결혼할 나이라 머리가 지고 고민이니 안 그래도 걷어먹인 정이 깊은 조카라 제 속도 타들어갔죠 그래 병원 좀 제발 데려가 한번 의사에게 비춰보이라고 제가 신우에게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그랬더니 홍철 큰 조카가 그 즈음 답답하다고 오토바이 하나 사달라고 졸라댔던 모양인데 신우가 또 기세운답시고 잘됐다며 제가 준 돈으로 덜컥 사안겼습니다 정이 있고 말고 지 아들이니 제가 뭐랄 것도 없고 내가 다시는 네 집에 돈 푸나 봐라 그 일로 저도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시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저는 막말로 20미터 앞 얻어 탄 경운기로 사고나는 세상에 위험하게 짝이 없는 오토바이라니 그럴 바엔 차가 났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거야 제 생각이고 홍철 조카는 안 그래도 없는 머리가 오토바이 탈 때는 바람에 날리면서 존재감이 든다며 밥 먹으러 와서 저를 안심시키더라구요 본인이 또 그러니 제가 뭘 하겠어요 남들이 들으면 우스워도 오죽 머리 털어 없이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럴까 그저 운전 조심하라 신신당부했습니다 보기도 불안했죠 조카는 머리 눌려서 덧빠진다며 헬멧도 안 쓰고 신생아 같이 얄띠 얇은 머리 찰랑이며 바람을 쐬고 싱싱 다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잠할 틈 없이 그 집 때문에 집안이 발깍 뒤집혔습니다 아... 홍철 조카가 사고가 났었다지요 집 오고 가는 큰 길 안 그래도 경사가 심한데 거기서 내려가다가 핸들을 잘못 트는 바람에 벽에 박고 곤두박질 쳤답니다 철상가상 아래 처박혀서 사고가 나서도 꽤 시간이 지난 다음 발견했답니다 부랴부랴 어머니 밥상만 대충 차려놓고 올리고는 놀라실까 무서워 마을 일로 잠깐 가본다 하고 병원에 쫓아갔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눈을 빼죽 치켜뜨고 모든 원망을 저에게 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복순 어쩔 거야 너 때문에 내 새끼 사고 났어 아 어쩔 거냐고 내가 너 처음 볼 때부터 재수 없었어 기어이 네가 내 새끼 잡아먹는구나 어? 무슨 소린 거 하니 제가 돈을 주는 바람에 오토바이 안 사줄 것을 사줬다는 겁니다 세상에 억지 억지 이런 억지가 어디 있겠어요 기가 막혀서 진짜 최소한 심해보는 양심이 있는지 그래도 옆구리를 찔러대는데 신우는 지가 못할 말 하느냐며 삿대질까지 해가고 제 핑계를 댔습니다 정신 차리게 손 좀 봐주고 싶었지만 저도 어미 키우는 입장 내가 조카 이래 이렇게 가슴이 철렁한데 애미는 오죽할까 싶어 그래 짓거려라 하고 대꾸 없이 시린 눈으로 조동아리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라면 아무 생각 안 날 것 같은데 어찌나 말이 많은지 보통 넋이 나가는 어미들하곤 반응이 달라 참 별스럽다 싶었죠 어쨌든 조카는 머리 윗부분에 뼈가 다 깨지고 조각나서 그 뼛조각들 다 집어내고 머리에 철 뚜껑을 뒤집어 쓰기는 했지만 목숨은 건졌답니다 뇌 부은 거 가라앉을 때까지는 완전히 뚜껑도 안 닫는다고 미용실 캡 같은 거 뒤집어 쓴 조카가 짓다는 괜찮다는 걸 보여주려는지 희죽 웃은 이 앞니까지 위아래 빠져 있어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근본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신우에게 한마디 톡 쏘아 붙였죠 아가씨 오토바이 어쨌어요? 그거 당장 내다버려요 홍철이 다시는 못하게 하고요 아우 어째 저걸 한 장난이 이까지 해놓게 생겼네 그저 내가 제일인데 아우 어째 저걸 오토바이 같은 거 앞으로 다신 쳐다도 못 보게 해요 아이고 참 복순 부녀 회장님 배포도 크시고 손도 크시네 그 비싼 걸 왜 버려요? 뒀다가 누구라도 필요하다면 돈 받고 팔아야지 우리 홍철이 저렇게 됐어도 오토바이는 멀쩡합디다 나름 행운의 오토바이란 말이지 소문나면 너도 나도 사가려고 할 것을 왜 버리려고 해? 참 이상스러워 솔직히 말해봐 너 죽어도 나 잘되는 걸 보기 싫지? 너 은근슬쩍 우리 애 걷어먹인다는 유세 떨고 순진한 척 착한 척 하는 통에 우리 신랑도 형수 형수 하면서 네 말에 꼼빡 죽는데 아주 꼴사나왔어 그거 팔면 병원비며 홍철이 이빨갓까지 나올 줄 누가 알아? 왜 버리래? 너 그거 네가 준 돈이 잘못돼서 내 새끼 저렇게 된 거 뜨끔해서 하는 말 아니야?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 엄마가 나 돈 주는 거 왜 그거 눈치 주니? 딸이 엄마한테 돈 다 쓰는 재미로 친정 옆에 사는 거지 부러우면 너도 네 친정 가서 돈 달라고 하던지 그게 네 돈이니? 울 큰오빠 작은오빠 돈이지 재수없는 네 돈 받았다가 이렇게 사고 난 건데 양심 있으면 입 다물고 있을 것이지 얻다 대고 버리란 말아야? 아 왜 그렇게 봐? 넌 꼭 나를 그런 눈으로 보더라? 기분 나쁘게? 왜? 한 대 치시게? 아 쳐봐! 쳐봐! 한 구절 한 구절 주옥같은 말에 기가 막혀 또 시린 눈으로 그 말 같자는 말이 주르르 쏟아지는 조동이를 쳐다보고 있으려니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는 한 대 쳐보라며 머리통을 들이밀며 달려드는 신호를 제 대신 심해부가 등짝을 후두리며 말리고는 데려갔습니다 근 한 달 입원해 있던 조카가 퇴원했을 즈음 집에서 내내 속을 끓이던 어머니는 내내 몸새를 하시다가 이후부터 대상포진이며 급성당뇨 난데없는 고혈압과 저혈압을 오고 가며 기어이 몸져 누우셨죠 조카가 머리뼈까지 철로 만들어 박아 넣었다니 어른들은 상상도 못하는 큰 사고구나 놀라신 겁니다 대상포진 때문에 온몸이 설명할 수 없이 아파서 잠도 못 이루시고 며칠에 한번 수면제 처방받아 간신히 주무실 정도인 어머니에게 신호는 노인네 여기저기 아픈 게 하루 이틀이냐고 대수롭지 않아하며 이제 다 암으로 가는 홍철 조카 근황을 부풀려 다시 재수술 들어간다느니 어쩌노니 겁을 줬습니다 어머니는 신호가 바라는 대로 쌈짓돈을 쥐어주며 그저 몸 조심하라고 신호 걱정뿐이었어요 신호가 태어난 홍철 조카를 데려온 날 그 둘 챙겨 먹인다고 저는 주스 준비해 조금 늦게 방으로 들어갔더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신호는 조카 붕대를 풀어 기어이 넝마가 된 머리가죽을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민머리에 검은 실로 아무렇게나 꿰매진 머리통이 프랑켄슈타인 같아서 제가 봐도 참 섬뜩했습니다 조카가 살성에 좋지 못한지 자꾸 덧나서 흉은 더 흉측했어요 안 그래도 이래저래 만신창이가 된 어머니가 숨을 훅 들이키는 소리가 심상치 않아서 제가 얼굴 좀 붉히고 돌려보냈는데 다음날 새벽 슬그머니 방문을 열어보니 어머니는 포진이 온몸으로 퍼져 어쩔 줄을 모르고 아이고 아이고 하셨고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해서 보니 뇌수막염으로 번져 한 2주 엄청난 고통 속에서 알타가셨습니다 의사 말을 들으니 아픈 정도가 애 낳을 때 18점이라면 대상 포진은 22점이랍니다 나이 든 사람은 더더욱 아프다는데 중환자실 어머니는 말 그대로 아프다는 고통어린 비명도 못 내셨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있는 동안 신우에겐 알리고 싶지도 않았죠 부글부글 끓는 가슴으로 정신없는 2주 동안 어머님 컨디션 봐서 우리 아이들 불러 주무시는 모습 눈에 담아둬라 보이고 남편과 번갈아 가면서 응급실을 지켰습니다 종이징처럼 얇아진 어머니는 얼룩덜룩 수포가 전신에 퍼져 있었는데 말 들어보니 국소부위라도 말 못할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곤히 주무시는 어머니가 달고 있던 기계가 갑작스럽게 삑삑거리고 그 소리에 일사불란하게 의사 간호사 달려들어 요란스러운 그때 저는 차라리 깨지 마시고 편히 주무시라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생전 마지막 한 달 반의 고통을 다 지켜본 제 눈에는 더 잡는 것이 부류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보다 더 새침때기 같고 그저 자식이라면 한없이 소중했던 우리 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입성 좋고 고운 모습으로 가시길 바랬던 제 바람과는 달리 죄스럽게도 흉한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며느리로 이보다 더한 부류도 직무유기도 없었습니다 가난의 혼수도 변변치 않은 저를 말 한마디 없이 받아주신 어머니께 저 혼자 사명으로 해온 집에서 잠자듯 주무시다 간 편안한 여생 무필은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나마 어머니 영정사진이 생전에 평소 말띠 맑은 모습이라 위안이 되었어요 신우는 어머니 입관할 때는 냄새 나고 구역질 난다며 호들갑 떨며 구석에서 외면한 채로 쳐다도 안 봤습니다 인간이 아닌 줄 알았지만 맨정신으로 그 모습을 보니 고역입니다 내 그 짐승같은 것의 주둥이를 또 신기해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주둥이가 문제겠나요 그 주둥이를 놀리게 하는 대가리가 문제겠죠 홍철 조카 머리 깨질 것이 아니라 신우가 당해야 할 것을 사고가 영 잘못 찾아들었구나 싶었습니다 신우는 초상이 시작되자 그 누구보다 목총 높여 통곡을 했는데 웬일인지 저는 맥이 탁 풀려 울음도 안 나왔어요 그런 저에게 밤마다 술에 취한 신우는 독하고 못된 것이라며 욕을 해댔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제가 조금만 비위가 약하고 인내심이 없었다면 어머니 당부고 모시고 신우를 쥐어 패서라도 홍철 조카 태어난 그날 돌려보냈을 텐데요 아니면 그 전 그 전에 전부터 이 잡것의 꼴을 안 보았을 테지요 당장 입건할 때 구역질 운운하는 신우 머리채 휘어잡아 굴렸을 텐데 제가 모질고 독해 어머니 혹시 들으셨을까 싶어 쉬쉬 그 꼴을 보고 견뎠습니다 기어이 어머니의 고명딸 효녀 희숙이는 술에 취해 자느라고 장지에도 못 따라갔어요 어머니 가시고 한 동네에 살면서도 저희는 발길을 똑 끊었습니다 지나가며 보니 그 망할 오토바이가 보란듯이 여전히 마당에 딱 서 있더군요 신우는 나름 마을에서 제 위신을 깎고 못된 며느리 여론을 만들어서 저를 부녀 회장 자리에서 쫓아내려던 모양인데 당연히 실패하고 어머니 첫 기질사에 코빼기도 안 비춰서 혹시나 찾아갔더니만 집에 불에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사람치고 많기로 했습니다 홍철 조카도 GM이 닮았는지 우리 집에 어느 순간부터 발길을 뚝 끊더군요 잘됐다 싶었습니다 서울 서방인 부부가 내려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우리 형제들은 나름 결정을 했어요 다른 이들의 시선이 두려워 내리지 못했던 결정을 마침내 내린 것입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어머니 살아 생전까지 신우를 보고 산 것만으로 인내심의 한계가 왔던 우리였기에 다소 싸늘했던 동서조차 어머니 염할 때 소름 끼치게 놀랐다면서 저를 위로하더군요 동서와 서방님네가 어머니에게 싸늘했던 것도 신우 때문에 컸습니다 우리의 보호를 떠나 어머니와 엮이면 어떤 부탁을 하실지 뻔합니다 서방님네 결혼할 때 저희가 먼저 동서 붙들고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말고 둘만 잘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 물러서면 곧 그 뒤에 신우가 열을 요구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서방님네도 편히 못 살겠죠 그렇다고 어미가 못난 자식 위에 잘난 자식에게 부탁하는 것을 탓할 수 없어 서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남편도 여동생 꼴에 질렸는지 사람치고 많고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날 무렵 또 저녁 챙겨 먹을 시간 뜬금없이 신우가 찾아와 악을 써댔습니다 남편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자니 심해부 참 대단한 저 집안 가장이 술 사러 나가는데 걷기가 귀찮아 마당에 세워둔 오토바이 타고 슈퍼 가셨답니다 그리고 그 집안 큰아들이 굴러엎어진 그곳에서 사고가 나서 똑같이 처박혔다죠 역시 그 아들과 같이 어스름한 저녁이라 발견도 한참 만에 되었답니다 그러자 이 미친 것이 또 제게 달려든 겁니다 참 황송하게도 신우는 저를 초능력자로 아는 모양입니다 제가 잘났기는 했지만 그 정도 능력은 없는데 말이죠 그러게 오토바이 버리를 했더니 죽자 사자 팔겠다며 버틴 것이 누구인데 또 사고가 나니 나한테 이런 쌩 난리를 친답니까? 참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성질 안 죽이기로 했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거 봐주니 기어이 제 어머니 골로 보내놓고 제게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두려울 게 어딨어요 이젠 하늘에 계신 어머니 눈치도 안 보입니다 문을 쾅 열고 나갔습니다 남편 저 그리고 신우밖에 없더라고요 저를 보니 신우가 발광했죠 저는 그대로 마당으로 내려가 신우 머리채를 꽉 잡아 끌었습니다 지난 25년 참고 참았던 봉인된 레슬링 기술 걸기로 일단 숨통을 쬐며 나불나불 거리는 시끄러운 주둥이부터 막았습니다 일단 저는 긴 팔로 신우의 모가지를 휘감은 후 제 몸체로 훅 당겨 팔뚝 전체를 이용해 숨통을 쬐었습니다 위쪽으로 감아 당겨도 숨 막히고 몸통으로 쬐어도 숨이 막히지만 제가 여전히 아무래도 가슴 쿠션이 있어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 염려되어 턱 위쪽으로 당겨 쬐었습니다 동시에 무릎으로 신우의 오금을 공격해 다리로 체중을 지탱하지 못하게 했죠 지체중의 일시에 목젖을 눌린 신우는 컥하고 난리를 치더군요 하지만 물론 신우는 잠시 헛깃다가 전녀를 가다듬고 악귀같은 팔을 뻗쳐서 저에게서 빠져나오려 허우적댔습니다 저는 그러진 신우 머리카락으로 몸을 돌려세워 따귀치기로 양쪽에 귓사대기를 갈겨 신우의 얼을 조금 빼놓은 후 곧바로 정수리 쪽 머리카락을 움켜잡고는 제 팔꿈치로 곱잔등을 쳤습니다 이후 제 마음대로 운전이 가능한 머리통을 뒤로 한껏 물렸다가 약간 비틀어져 다시 팔꿈치 쪽에 힘차게 가져다 댔습니다 뭐하러 제가 힘쓰니까 방금 전까지 악다구니 쓰던 신우가 웬일인지 실어증이라도 온 듯 웅얼거리며 징징댔지만 안속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또 손을 허공에 뻗으며 저를 잡으려 하기에 주먹으로 명치를 한 대 쳐서 허리를 굽히게 한 다음 허우적거리는 팔을 잡고 발레리나처럼 빙 한 바퀴 돌았습니다 누가 보면 우리 집에서 닭 잡는 줄 알 겁니다 신우가 요란스럽게 빽거렸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신우는 평소 지하던 것처럼 머리채 잡고 땅바닥에 구르고 입씨름하고 팠던 모양인데 저는 극관은 아니죠 분야 회장하면서 싸움 한 번 없던 거 뻔히 보고 이럽니다 싸움 시작 전에 왜 이러냐며 말로 하자며 살짝 혈자리나 관절 꾹 눌러주면 다들 얌전해지던데 말입니다 이쯤 제 어릴 적 형제들과 놀던 기억이 나서 조금 기분이 저도 모르게 업되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더 돌면 팔이 빠질 수도 있어서 바로 팔꿈치를 꺾어 목 뒤로 바짝 당겨 붙였습니다 신우나 나나 갱년기 몸이 굳어질 대로 굳은 아줌마들이니 저나 나나 우두두둑 소리가 참 시원하게 났죠 저는 무척 시원했는데 신우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어깨뼈가 나비처럼 도다 나왔지만 악마의 날개 같았어요 엄살 부리는 모습이 꼴 같지 않아서 다음엔 관자놀이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저는 신우에 양쪽 귀 뒤를 감싸하는 채로 머리통 전체를 그려 쥐어 잡아 힘껏 눌렀어요 이것은 손오공이 징그럽게 말 안 들을 때마다 머리를 옥죄던 머리띠 긴 고아처럼 극심한 고통이 따릅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를 아프게 했던 대상포진처럼요 내가 누누이 어머니 상태를 말했지 헛소리 말아 무조건 이 새끼 잘 아물고 회복되고 있다고 안심시켜라 내가 누누이 말했는데 기어이 나불다불 거리면서 그짓말로 지어내서 돈 타겠다고 걱정을 끼쳐? 새끼라는 게 그렇게 피부병 아니라고 말해도 대상포진 끝까지 꺼 하면서 뭐? 늙은이는 원래 골골대? 인간 같지도 않은 거사 네 말대로 늙은이라서 말 조심해야 하는 거야 밥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떠나보내는 게 늙은이야 내가 어머니 며느리로 성질 죽이고 손 하나 까딱 안 되니 우스워 보였니? 그래 나 집에서 저녁법 하면서도 네 아들 네 남편 잡아먹은 사람이다 잘 알면서 겁도 없이 어디다 덤벼들어 머리에 혈이 뚫렸으니 전신으로 그 심묘한 기운이 퍼져 나가라고 칼발로 뒷목을 발로 힘껏 냅다 싹컥킥을 날려버리니 신호가 앞으로 퍽고 꾸라졌습니다 저는 신호의 다리를 X자로 잡고 그대로 엉덩이 쪽으로 가져다 제 체중을 이용해 찍어 눌렀습니다 헉 하는 소리에 아직 소리 낼 힘이 남았구나 싶어 그 다리를 더욱 날개뼈 쪽에 올려붙여 골반이 공중에 뜰 정도로 몸을 더 휘게 했습니다 이거 저도 당해봐서 하는데 무척 아픕니다 오토바이도 내가 얼른 갖다 버리랬더니 무슨 신주단지 났다고 뭐 행운의 오토바이? 미친 것이 아들 머리 터져서 쇳뚜껑 뒤집어 쓰고 다니는 집에 기어이 모셔두다가 남편까지 잡아먹냐 이거 사? 그래놓고 남편 병원 달려가기도 전에 내 딸 이 집으로 달려온 날 찾아? 아휴 이 멍청하고 다 만나오는 거 사 네가 그러니까 이따위로 사는 거야 죽는다고 빼앗거리는 소리 지르는 신호를 제가 잡는 동안에 남편은 그저 에휴 에휴 하면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참에 할 말 하라고 하니 남편이 작심한 듯 한마디 하는데 그 소리를 듣자니 피가 역류해서 기어이 신호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여러 번 매다 꽂아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희숙 너 어머니 조의금에 손댔다라 모를 줄 알았냐 내가 이 마당에 말 얻는 게 원망스러울 테지만 희숙이 네가 가져간 봉투 우리 큰애 회사에서 온 거다 어머니 초석날 네가 어떻게 했는지 양심이 있으면 알 거다 어떤 것이 술 푸고 자느라 장지도 못 가냐 세상에 그런 네가 얻다 대고 감히 이 사람한테 어머니 일로 따지고 네 아들 남편 이래 따지냔 말이야 아무리 못 대고 못 났어도 조카 회사에서 온 걸 손대냐 그거 우리 훈이가 갚아야 할 빚은 건 알 거다 장부에 적히지 않았다면 몰랐을 테지 액수가 너무 차이 나서 내가 일일이 확인했다 네 언니 알면 또 걱정하니까 조의금 공평하게 나눈 거 둘째랑 내가 너 다시는 안 보려고 준 돈이야 그거 너 이사가라고 차라리 이사가서 우리에게서 잊혀지라고 둘째도 그렇지만 나는 이 지역 공무원이다 너는 이 오라비 체면이라고는 요만큼도 생각 않고 어째 그렇게 일생을 정신 나간 것처럼 어머니가 지난 세월 이래저래 줄줄 새는 답 없는 너 끌어안고 그냥 버틴 거야 이 모자란 거사 선산 있는 곳에서 나는 못 떠난다 네가 떠나라 저는 대답이라도 하라고 신호 모가지를 틀어 옆바닥에 바짝 붙여줬습니다 신호야말로 어찌나 독하고 단단한지 맨바닥에 얼굴을 정면으로 찢는데도 코피도 안 났습니다 이를 옹물고 대답이 없기에 옆으로 고개 꺾인 상태로 제가 꾹 밟아줬습니다 이건 역시 손오공 긴 고아처럼 뇌로 피가 확 쏠리며 정신이 번쩍 나게 해줍니다 이 상태를 보자니 남편이 질세라 또 한마디 하더군요 나는 다른 거 다 참을 수 있다 네 자식 걷어먹인 거? 막말로 이 사람이 네 새끼 병원 데려가라고 준 돈으로 오토바이 사준 거 그거 사고 난 걸로 이 사람 원망한 거? 엄마 조의금 빼돌린 거? 나 다 용서할 수 있어 별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너 원래 그런 애인 거 우리 두 형제 다 알고 내놓은 애니까 그런 널 낳았다는 이유로 차마 버리지 못하고 품은 건 어머니셨고 우린 그런 어머니 따는 것 뿐이야 이제 어머니 가신 마당에 널 떼놓으려고 하는 거 그래 이유는 알고 가라 너 그렇게 만신창이 되신 어머니 입건할 때 한 말 야 생판 모르는 남의 시신이라도 감히 그런 소린 못할 거다 나는 우리는 그날 사랑 따위로 결코 변화시킬 수 없는 너의 답 없는 싹수를 봐버렸어 어머니는 언젠간 인간 되겠지 하셨지만 그런 어머니가 틀렸다는 걸 그때 난 확신했거든 나는 이후로 너를 내 동생 우리 형제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 그 말만은 절대 용서가 안 되더라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도 점점 커지면 커졌지 절대 희석되지가 않아 이 사람 네가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부르는 어머니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김복순이 내 마누라 어머니 며느리 네가 가뜩이나 약해진 어머니 들 쑤시고 죽어라 죽어라 할 때 그거 옆에서 무마하고 발 동동거리며 한 입이라도 챙겨 먹이고 돌봤던 이 사람이 감히 딸이란 게 냄새 운운하며 뒤돌아서 이제 더는 볼 수도 없을 어머니를 쓰레기 취급하던 너 윤희숙이 그 목소리 그 모습에 온몸이 저린다 나 역시 그렇고 둘째도 그래 어머니 가진 그 슬픔보다 마지막 길 배웅한 네 입에서 나온 그 인간 같지 않은 말과 행동이 우리 형제를 미치게 해 우린 어머니에게 아픈 손가락으로 못나서 더 위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너란 인간한테 어머니의 존재가 어땠는지 확인하면서 우리 미래를 위해 널 버리기로 했다 먼 훗날 나 죽고 내 새끼들에게 그런 막대먹은 기억을 주고 싶지 않다 감히 어머니 보내고 그러는 인간이 나 죽으면 어떨까 이 사람 가면 또 오죽할까 그런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증이 생겨 박차고 일어난다 그래 놓고선 지금 네 남편 어떻게 됐다고 이리로 내달려와? 참 부지럽고 대책 없는 인간이다 어쩌라고 그거 장단 맞춰줄 하나뿐의 동화줄 네가 잘라놓고선 꺼져 윤희숙 신우는 끝까지 말 한마디 없이 눈에 독기 가득 기품은 독사처럼 말하는 남편을 쏘아보고 있었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신우를 반만 일으켜 세워놓고 무릎으로 찍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여자라고 팔꿈치로만 쳐댔는데 오산이었습니다 하긴 심해부에게 길들여진 신우인걸요 남동생에게는 감히 시도도 않고 황소같던 친정오빠들에게만 쓰는 기술인데 신우는 아무래도 독종이라 좀 더 해야 통할 것 같았습니다 과연 손오공 긴 고아 정도는 끄떡도 없던 신우는 제 무릎짓기에 반응이 오는지 처음 듣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모로 털썩 눕더니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리고서 저는 남편을 데리고 들어와 안정을 취하게 했죠 어머니 가신 후 저희도 화병 비슷한 우울증이 생겨서 예전같지 않았는데 할 말한 남편 얼굴이 그나마 후련해 보여 다행이었습니다 듣자하니 심해부도 조카처럼 머리뼈가 아장나서 똑같이 철뚜껑 씌웠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신우는에 벌받았다고 아무래도 먼저 가신 시아버지가 보다 보다 손봐주신 거라고 숙덕이는 것을 들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이사 간 신우는 애가 어디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인간답게 그저 잘 살고 행복하기만을 바라죠 행복을 빌어주지만 그들을 가까이 하고 싶지도 왕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의 폭주의 남편이 얼마나 놀랐을까 걱정됐지만 남편은 대충 짐작했다고 합니다 종종거리며 살림에도 쟤는 몸놀림이 예상치 않음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둘째 서방님네와 더 돈독해져서 요즘은 명절 2주 전에 두 내외 벌초한다고 내려와 못한 자식 역할을 하고 있네요 어머니 서운하실지 몰라도 신혼에 챙기다 둘째 서방님까지 휘말리는 것을 바라지 않아 우리 두 내외가 한 조치이니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큰집 작은집 아이들 모처럼 어울려 한 패거리 왔다간 후 남편과 등 긁어주다 둘이서 낮잠 한소끔 자고 일어나니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서 한번 읊어봤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무척 반길 손주들 제 쉰소리에 웃어주시고 제 고봉 밥그릇을 감탄하는 눈으로 보시던 귀여운 그때의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어머니는 제게 곱고도 참 미워요 언제가 되어야 그저 곱기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 그리고 자식 조카들이 좋은 기억을 더 많이 만들어 그저 곱고 다정한 사랑 많던 어머니만 기억하렵니다 제 수다스러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읽어주는 연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